고금소총 신부 걱정. 서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이 애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되어 물어보았다. 그래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러자 딸이 아니라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아픈 데라도 있는 게냐?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다면 큰일 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변고가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부랴부랴 이웃마을에 사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집간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면 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아무런 병도 없는데요. 하고 의원이 말하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자러 들어올 때면 꼭 무흐만한 덩어리를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달린 것이 고추만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매일 밤 그랬으니 나머지 덩어리가 제 몸속에 남아있지 않겠슈? 이 말은 들은 의원은 그것은 신랑의 약물인데 여자의 음문을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도구이니라. 그리고 신랑의 약물은 너의 몸속에 애기씨를 뿌리는 일종의 연장이니라. 의원 말을 들은 신부는 안심을 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부터 조선시대의 천여 성교육 지침서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였다고 한다.